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강현숙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젠틀하신 편인데 어느 손님 한 분이 계속 반말을 해요. 매일 오시는데 솔직히 안 오셨으면 싶기도 할 정도로 스트레스입니다. 지인들은 반말로 똑같이 맞받아 치라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용국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뭘요? 요즘 손님들이 반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때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지 않나요?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제가 느꼈던 경험은 딱 두 종류였습니다. 그냥 나이 많으신 아저씨나 건달 딱 두 종류예요. 그거 아니면 거의 반말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윗세대 분들이, 어르신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쑤시개 좀 줘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한 말인데 이거 반말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했던 게 있었어요. 갑자기 깍두기! 이거는 반말이 아니야? 뒤에 말이 없어요. 명령어 입력 아닙니까? 그냥 깍두기! 이거는 그냥 딱 정확한 단어인데 이거는 반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되게 조용한 커피숍에 오셔서 매일 얘기를 하시는데 반말로 얘기하셨다. 뭐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맞받아 쳐라고 얘기하지만 장사를 하나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반말 문화는 어쨌든 저희 세대와 그 밑으로는 많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진짜 기분이 상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지금 진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습관인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직원이 일을 하다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반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일한 지 오래됐던 친구였거든요.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드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라고는 또 뭐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할 수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면 그냥 그분이 오셨을 때 주문을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한마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반말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안 받아도 되거든. 저도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베테랑 업무 처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말하지 마시고요. 아이씨. 뭐라고? 반말하지 말라고요. 아이씨. 그쪽도 기분 나빠하더라고. 정영욱 씨는 너무 상스러웠죠? 저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게 딱 서면 바로 그냥 거기다 꽂거든요. 영수증 하나 줘봐. 여기 있어요. 아이씨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기분 나쁘니까. 정영욱 씨는 결혼식 사회보러 갔을 때 주련생님한테 반말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반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반말을 하는 거예요. 식권 갖다 줘. 갖다 먹어 그냥. 아이씨가. 그러니까 저도 특히 결혼식장에서 많이 주련 선생님한테 반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말하잖아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성적이었다고 왔는데. 아이씨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식권 좀 갖다 줘. 언제 먹다가 반말이야.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너무 꿍하고 있으면 속에서 골마 터지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정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손님 안 와도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본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반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죠. 주례 선생님과 싸우는 사회자에게 반말을 하는 손님. 저는 주례 선생님이 저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말을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어차피 한 번 보고 말썽인데 뭐야. 그렇죠. 네. 상관없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자영업주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반말하세요 그냥.